응 맛있어? 용선이 형한테 좋아해 네 형 응? 맵고 그만 먹어 자 여러분 안녕 지금 우리 멤버들 이렇게 7명과 함께 지금 놀러 왔어요 우리 멤버들과 함께 놀러와서 지금 우리 팬분들한테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있다고 화질이 되게 좋다 이거 화질 완전 좋지 타봐 아이템? 갤럭시 갤럭시 형은 근데 왜 그게 돼? 이렇게 보정이 돼? 보정 아닐까? 원래 액정이 그런 것 같은데 3분 카메라가 좀 다른 것 같은데? 응 오 궁금하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직접 맛있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잘 챙겨 먹어 안녕 나중에 또 켤게 애들이 내 닭갈비 다 뺏어 먹는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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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